모던 엣지 냉장고 오브제 컬렉션 노크온은 사용자의 맞춤형 제품으로 제품 배송 전후에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분위기, 관심사 취향 정보 입력으로 내 취향에 따른 나만을 위한 냉장고로 온도 설정과 컬러 모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배송 중 혹은 제품 배송 후 사용자 정보인 원하는 식단, 분위기, 관심사 정보를 입력하는 설문이 가능하고 만약 초기 설문 이후 제품 사용 중 다시 나에게 맞는 설정을 추천받으려면 추가된 제품의 씽큐 메뉴 중 유용한 기능의 나에게 맞는 설정 추천받기에서 원하는 식단, 분위기, 관심사 등 정보를 입력하여 나에게 맞는 냉장실 온도 설정, 컬러 모드 등의 설정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컬러로 나만의 냉장고를 표현할 수 있는 컬러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씽큐 앱의 컬러 모드를 선택합니다. 사용을 선택하면 무드 컬렉션과 마이 컬렉션이 있습니다. 무드 컬렉션은 파티 힐링 중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면 테마에 어울리는 대표 컬러의 조명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전면 상단의 LCD 디스플레이에 테마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컬러 모드의 지속시간은 5분부터 최대 3시간까지 5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속시간이 지나고 자동으로 컬러 모드가 꺼지면 노크온을 0.5초 이내에 두 번 노크를 하거나 제어창 내 컬러 모드 다시 시작 메뉴를 누르면 다시 설정한 컬러로 변경됩니다. 컬러 모드 사용으로 나만의 냉장고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냉장고 내부의 식품을 가리기 위해서는 푸드커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모드의 마이 컬렉션은 오브제 컬렉션과 마이 셀렉션의 컬러 중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커버스크린 설정 시에는 컬러 모드와 커버스크린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팔레트에서 물감 고르듯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해 나만의 냉장고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컬러 모드의 지속시간은 5분부터 최대 3시간까지 5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상단의 LCD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커버스크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버스크린 설정 안함을 선택하면 현재 냉장고에 설정된 온도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면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다양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신큐 다이어리는 냉장고에서 꺼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나 가족에게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작성한 메모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아이콘과 이름을 선택하고 필요한 메모를 입력합니다. 표시할 메모의 반복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선택하면 4개의 시계 테마 중 디자인을 고르고 시간 표시 방식과 날짜 표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드는 냉장고를 사용하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온도, 밝기 등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추가 모드를 선택합니다. 파티 모드는 문 열림이 잦은 상황에 맞게 설정한 시간 동안 냉동실과 냉장실에 빠르게 냉기를 보충해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휴가 모드는 휴가로 집을 비우는 기간 동안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 온도보다 높여 제품 설정 온도가 냉장실 7도, 냉동실 영하 15도로 변경됩니다. 취침 모드는 모두가 잠든 밤에는 냉장고 내부 조명의 밝기를 낮추고 도어 열림음과 버튼음을 꺼줍니다. 냉장 테마 맞춤 온도는 보관할 식재료가 어떤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를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냉장실 온도 버튼을 누릅니다. 냉장실 온도를 선택할 수 있고 냉장 테마에서 보관하려는 식재료를 선택하면 해당 온도로 편리하게 변경됩니다. 냉장실 온도는 냉장실 온도를 선택할 수 있고 냉장실 온도로 편리하게 변경됩니다. 냉장실 온도로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